오령 분만과 제왕절개 수술이 유방암 발병률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대 구로병원 강은주, 조금준 교수 연구팀은 출산 여성 138만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5세 이상 사모에게서 3년 이내 유방암이 발병할 확률이 최대 2.8배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출산 방식을 놓고 비교했을 때는 제왕절개를 한 사모가 그렇지 않은 사모에 비해서 3년 이내 유방암 발병률이 1.2배 높았습니다. 연구팀은 유방암을 일으키는 여러 위험요인 가운데 사모 나이와 출산 방법이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